제가 해마다 연말에 저희가 새해를 위한 약속의 말씀카드를 제작을 합니다 새해에 성도들에게 주실 약속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언제나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다시 봐요 다시 보고 그 중에서 작년엔 약 한 350가지 정도의 약속을 받았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응답에 대한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의 확신인데요 그 기도응답에 대한 보석과 같은 말씀 중에 가장 베스트한 말씀이 10편 20편과 21편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10편 20편과 21편 이 두 편은 함께 쌍으로 묶여있는 10편인데요 자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심야교대 성도님들을 바로 2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서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면으로 화답을 해주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활란 날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갑절로 되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고 또 여러분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응답의 간증을 통해 우리 동료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조지 뮬러보다 더한 기도응답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21편의 축복이고요 또 21편 2절을 보시면은 자 동일하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입술의 간구를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번주에 이 말씀을 정해 나눠야겠다 마음껏 우리 심야기도 성도를 축복해야겠다라는 의도로 본문을 정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연구를 한 결과 제가 주마간산식으로 구절을 보지 않고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서 연구한 결과 여러분 이 20편과 21편에는 더 깊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은 뭐에 대한 것이냐 바로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 왕 20편 처음에는 환란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길 원한다 라고 해서 환란당한 자에 대한 격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읽다 보면 그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 누구인지 6절에 보면 이렇게 정체를 밝힙니다 6절을 보시면은 여왁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다가 메시아크 마샤 해서 메시아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느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어집니다 글께 21편 9절에 보시게 되면 여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기도 응답의 수혜자는 왕이었어요 왕 그럼 백성들은 왕의 응답을 통해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21편에 가면 1절부터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며마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며마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왕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왕은 21편에서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을 누렸죠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자 예표라고 하죠 예표 즉 구약에서 히브리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헬라시대의 그리스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그렇게 바꾸어져서 읽혀졌죠 저는 이 10편에 있는 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20편 21편에 오늘 제목은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심화시켰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이것이에요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의 그렇다면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의 본질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본질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좀 곱씹어보면서 읽어볼까요? 기도 응답의 본질을 시작 기도 응답의 본질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20편, 20편과 21편을 가리켜 왕의 기도라고 명명합니다 왕의 기도와 응답 즉 왕이, 구약의 시대 왕이 새로 취임하거나 혹은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드리는 기도라는 추정을 하죠 이 두 10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왕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모든 것으로 응답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백성들은 왕이 환란해서 구원을 받을 때 백성들도 환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왕의 소원이 응답될 때 백성들의 소원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10편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왕이었습니다 왕 왕은 모든 기도 응답의 시작이자 마침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서 왕은 인간의 반역에서 시작이 되었죠 선지자 사무엘 당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거부했죠 그리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인간 왕을 주라 잘난 인간 왕을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허용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자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백성은 크게 고통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자신의 환란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선물로 주셨죠 그 다윗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골리아스 무너뜨렸고요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만을 의지했고 긴 피난 시절을 인내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만이 친히 심판하시도록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해 주었고 또한 동일한 원수들을 용서해 주었죠 결국 백성들은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차고 넘치게 경험했습니다 결국 왕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통해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마태봉 1장 1절에 우리는 이렇게 족보를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개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만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기에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도응답의 본질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많은 기도응답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응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상적 인간의 왕을 구했죠 그래서 가령 누가 대통령이 될 때 좋았는데 라고 추억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어떤 대통령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을 사정없이 정주하고 심판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어떠한 왕도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지도자도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 왕 아무도 없었고 죽음의 과제 해결할 인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드린 모든 소원과 간구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 속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부귀 영화를 노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빠졌다면 그것은 신규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시련 그리고 고통 사막 한가운데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누리고 오늘 여러분처럼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여러분 이미 기도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자, 차고 넘친 기도응답의 본질 첫 번째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차고 넘친 기도응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그 왕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우리 기도응답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보면 20편 4절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내 마음, 여기서 말하는 너난 왕을 의미한다면 보세요 왕의 소원들을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지 하나님은 왕의 소원과 갈망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21편 2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음을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왕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왕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죠 우리로 말하면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저에 대해서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세요 주님 제 배우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지요 주님 제 일터에 대해서 제 인생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응답의 본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런 소원과 갈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로 왕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감화감동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지성적 차원에서 말씀을 통해 왕의 아이디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적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왕의 마음 혹은 왕의 슬픔 혹은 왕의 기쁨을 우리의 감정이 품게 하죠 또한 성령 우리의 의지적 차원에서 우리의 의지에 어떤 소원하는 마음 혹은 굳건한 마음 아니면 새로운 힘으로 힘차게 뛰어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 빌리포스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왕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소원대로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왕이 20편 21편에서 경험하는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을 바로 우리가 왕을 모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왕의 소원과 왕의 계획에 붙들려서 바로 왕이 경험하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응답들을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듯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청년들이 체코 비전트립을 다녀온 간증을 주 1부와 2부의 배 때 들었죠 거룩한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란 표가 어떻게 체코 현지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지도 들었습니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체코의 한정훈 협력 선교사님이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체코 현지교회의 주의를 한국팀과 섬긴 건 최초였다고 해요 최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섬김 주 1레벨 설교를 했죠 간증에 특송을 하는 걸 통해 한정훈 성교사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체코 현지교회의 성도들이 보고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그런 열매를 들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아시침내교회 알로이시 목사님을 처음 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와 성형철 목사님이다 라고 말했대요 저는 아무리 영상을 봐도 저보다 몇 살은 더 많이 드신 양반 같은데 저랑 한 살 차이 아마 키가 비슷해서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성교사님께 전혀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니 목사님과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부에 뵙대한 간증했던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죠 서로 말도 통하지 않은 가운데에 그 중에 자기를 통역했던 자매를 보고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많이 눈물이 흘러나왔대요 그리고 역시 그 체코 현지 자매도 우리 청년들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나중에 성교사님 통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그 자매님은 혼자 교회도 아니신 분인데 우리 청년들을 보고는 자기 자녀들이 자꾸만 떠올라 울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들은 우리 한국 자매는 그것도 모른 채 이 자매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울었던 것이었어요 성령의 언어를 초월한 교통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했던 거죠 우리 청년부와 함께 다녀 우리 부감 권사님은 그 현장에서 누군가의 앞선 세대의 피와 땀방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렸다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정은 청년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다 가야 하는 여정이라고 몇 번이나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게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 문제였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240만 원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은 막바지가 돼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2학기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비전트리 준비하기엔 벅차서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기도했던 분들은 모두 다 만류했죠 아니야, 이 기회 흔치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절대 낙담하지 마, 낙담하지 마 그렇게 함께 우리가 같이 격려함을 일으켜 세웠죠 그 청년은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고 제가 똑똑히 보았어요 출발 이틀 전에 채워졌고 출발 전날 넘치게 채워졌어요 알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왕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은 이처럼 왕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중학생 아이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왕의 마음을 품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구하라고요 그러면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변화시킬 은혜가 하늘에서 부어져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 왜 우리 할아버지는 재력도 없을까 왜 우리 엄마는 정보력도 없고 왜 암흑의 수석의 딸처럼 왜 못해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엄마의 정보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보력을 갖고 있죠 역사 초부터 역사 말까지 태초를 아우르는 종말을 아우르는 정보력을 갖고 있죠 우리 하나님 모든 자원을 넉넉히 무한히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그걸 놓고 한 두 번 기도했다면 우리의 피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 너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알아 알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본격적으로 읽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이 믿지 않은 배우자를 향한 왕이신 주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왕 되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 이번 고삼들 한참 수시를 쓰면서 막상 자기 자녀들의 점수 나오고 또 막상 현실에 맞부딪히면 또다시 낙담을 합니다 엄마가 낙담하든 아니면 자녀가 낙담하든 둘 다 낙담하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필요한 고백은 이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왕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왕의 무한한 자원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저는 단임 목사로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많이 드려요 하나님 저의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원은 무한하십니다 지금도 요한기시록 보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또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그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왕의 관점에서 제 사역을 바라보고 왕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그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솟아오를지 저는 어린아이처럼 낮추면 되고 왕의 영광 앞에 기뻐하는 그 마음들 이번 가을의 임직자 선거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직분자는 한영원 목양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주께서 사도행전의 케이스처럼 바로 한영원 목양을 위해 예비된 직분자들을 우리 주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시에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도 이것이 감투도 아니고 우리가 잘했다는 보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났다는 표식도 절대 아니고 그저 우리도 더 겸손하게 나자죠 한영원 목양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열매를 맨 우리의 가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목양자들을 세워가는 귀한 구월달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왕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난 얼마나 내 뜻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말씀 놓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갈라데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왕의 마음만 드러나도록 또 빌리포스 1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우리 러시아의 조한희 성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두 번의 방화 여러 번 살해 위협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테러까지 근데도 20여 년 넘게 한결같이 그곳에 살았던 거 저는 95년도인가요 처음에 그분이 가시고 이제 알매페 맞던 날 그 해에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 러시아 이 땅에 뼈를 묻을 거라고 뼈를 묻을 거라고 이미 그때부터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결국 그 내려놓은 그 결과 그분의 인생은 너무나 풍성함 많은 왕의 기도응답의 풍성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21편 1절을 보게 되면 이 왕은 주의 힘으로 말며 기뻐하고 있고 주의 구원을 체험해서 크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왕이 또한 6절에 보시면 왕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그 다음 하나님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얼굴의 임재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기쁨의 왕이에요 기쁨의 왕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부터 8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그 왕은 열방을 심판하고 있어요 악의 왕을 공격하지만 왕은 오히려 열방을 심판하고 그리고 완전한 나라의 주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3절에서 백성들 이렇게 노래해요 여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0편은 왕 되신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묘사한 글이지요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지만 그 속에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셨던 것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 10편 16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고백하는 기쁨을 고백하는 내용이 미리 언급되어 있죠 10편 16편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왕의 기쁨 죽으셨지만 부활에서 통치하신 왕의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의 왕 그 왕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기쁨의 사람들이죠 기쁨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홀로 왕이 되신다는 이 구절 스가라스 14장 구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하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왜 하나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그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놓고 간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도 기쁨의 모델로 불을 받았죠 또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일수록 막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얼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쁨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온 성도들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욕을 멋들어지게 이길 수 있죠 우리 그 기쁨으로 세상에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박주남 정연자 성교사를 파송할 때에 GPTI 즉 한국전문인 성교사 훈련원의 박민부 모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성교사님 가서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 앞에 붙어 있으시고 그저 주 앞에서 기뻐하며 사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격려했지요 너무나 얼마나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박주남 성교사는 답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연애주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려 합니다 허락하시면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찬양과 예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저 뒷자리에서 성교사님이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그 말을 고백하실 때 마음에서 울컥하며 너무 큰 감동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하여 환란을 넉넉하게 이기고요 비록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달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왕이신 예수님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왕의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왕의 그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왕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열방의 왕의 마음으로 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바라보며 왕의 시간표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왕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